음 사실 이 곡이 9년 전에 팬텀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할 때 냈던 곡인데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지니까 기분이 좀 굉장히 묘하고 신기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간가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살짝 고소가 있어가지고 몇 년까지 같이 가져가자 행복을 말은 줄이고 나 보여줄게 행동을 더도 덜도 바라지 않아 닦기 정도 다른 나쁜 말들은 적게 미뤄둬 양다혜 선배님께서 저희 선물 배송 지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다같이 여련을 해서 yo 팀원하고 ү주 여기 우리 Vadis iety